이따금씩 여러분들과 자음들을 훑어보고 있는데 의외로 기억을 아직 안했더라고요?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출발! 기억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? 모음 옆에 쓸 때는 좌측으로 꺾어서 쓰고요. 위에다 쓸 때는 수직으로 내려서 쓰니까요. 뭐 글씨체나 취향에 따라서 둘 다 수직으로 쓰는 게 예뻐 보인다면 그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다만 이건 꼭 알아두세요. 기억은 가로세로 비율이 1대1인 편이 가장 무난합니다. 대부분은 아마 모음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모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로가 별로 안 가고 세로만 길게 쓴다든지 또 모음이 밑에 있으면 괜히 닿을까봐 세로를 별로 안 내리게 되죠. 이런 식으로 한쪽이 더 긴 모양새가 되면 글씨가 비실비실해 보인다든지 다소 뚱뚱한 분위기가 날 수 있으므로 기억은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더 나아가면 키읍도 같은 맥락이겠죠. 좋은 키읍은 좋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. 가로세로 1대1 맞춰주시고 반으로 나눠주면 완성입니다. 반을 나눈다는 사실에 몰두하면 혹시 모자랄까봐 세로선을 길게 내리고 반 나누게 돼요. 그럼 또 길쭉해져서 안 예쁘겠죠. 1대1 맞춘 다음에 반 나누셔도 충분하니까 안심하세요. 그리고 반을 나눌 때는 두 선이 평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. 댓글이었습니다.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.